느닷없이 사다리를 챙겨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남자. 어디 또 손볼 곳이라도 있는 걸까요?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오르는가 싶더니 기묘한 동작이 시작됩니다. 매주 쓰다 말고 이건 또 어찌된 영문일까요? 선생님, 지금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? 몸을 운기를 시키려고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. 대두르면 태양에 가깝게 가서 태양의 양기를 최대한 좀 들이마시고 싶어서 올라온 겁니다. 해가 짧은 동지 섯달은 양기를 듬뿍 받기 위해 더욱 신경 써서 기공 수련을 한다는 겁니다.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한참을 수련에 집중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